잠시 뒤, 직장에서 퇴근한 아내가 집시 부자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쉬는 주말엔 이렇게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캠핑을 즐깁니다. 남아입니다. 타국에서 온 아내에게 제주도의 멋진 풍경들을 모두 보여주고 싶은 집시맨. 이형, 여기가 좋지? 내 사람보다 어때? 이뻐? 오늘은 오빠가 가이드해 줄게. 와, 여기 멋지다. 여기 어디야? 여기 오름 지역이야, 오름 올라. 오늘 오름 근처에 가서 좀 쉬었다 가자. 그중 한 곳이 바로 오름의 풍경이라네요. 저기 오르면 올라갈 거야. 저기 정상. 나 가고 싫어. 가보자. 거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지. 저기 안 힘들어. 가보자. 아주 좋아. 나 가고 싫어. 싫어. 당신 혼자 가. 나 그냥 차에 있어. 진짜 좋다니까. 근데 나 힘들어. 아기. 자고 있잖아. 올라가면 어떡해. 남편의 설득에도 아내는 도무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왜 올라가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 걷는 거 싫어요. 걷는 거 많이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일할 때는 걸어 다니잖아. 그 드넓은 농촌. 매일 걸어 다니면서 일하잖아. 그걸 왜 걸어? 언제, 언제, 언제. 베트남에 있을 때. 그거는 일하는 거거든. 그냥 일하는 데 열심히 걸으면 여기도 갈 수 있어야지. 오랜 실랑이 끝에 겨우 오름을 향해 걸음을 떼 나네. 가자. 싫어. 아니, 금방이야. 금방 올라가면 돼. 가자. 내가 아기 안 해줄까? 힘들어. 좋아. 으악. 조금만 참아. 엄마 밀어. 우와. 진짜 좋다. 좋지? 좋네. 이야, 시원하다. 와, 경치 봐. 집시맨이 찾아온 이곳은 아부 오름인데요. 완만하고 단순한 형태의 원형 분학으로 제주도의 대표적인 오름 중 하나입니다. 오름의 바깥 둘레가 약 1,400m. 화구의 깊이가 78m에 이르는 곳으로 언덕 정상에 올라서면 발 아래로 펼쳐진 오름의 거대한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앉아. 자, 하나, 둘, 셋. 아, 잘하면 좋다. 아, 수웠네. 수웠네. 유영. 거 봐, 오니까 좋지. 어, 좋긴 좋지. 제주도가 아름다운 거 알겠지? 어, 제일 아름다운데. 빛나면 일만 다녔는데 시간 없으면 여행을 안 가요. 한국 와서 이렇게 남편이랑 여행 다니니까 좀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요. 남편도 좋아요. 근데 가끔 좀 미워요. 자신이 왜 웃어. 투덜대기는 해도 가족들에게 좋은 곳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이 아내 역시 고맙습니다. 오름 근처에 자리를 잡은 집시 가족. 오늘의 저녁 식사는 아내가 솜씨를 발휘해 보는데요. 무슨 음식 하시려고요? 베트남 음식요. 그냥 일 없는 냄. 고기하고 숙초나물, 버섯, 당근. 이거 산민사 튀겨야 돼요. 우리나라 만두하고 좀 비슷해요. 만두 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두 아니야. 만두 막 버린. 안 버린. 냄은 돼지국이나 새우, 게살 등을 여러 채소와 섞어 라이스페이퍼에 돌돌 말아 튀긴 베트남식 요리입니다. 짜조라고도 불리죠. 한국에 온 지 6년째. 웬만한 것들은 다 적응을 한 아니지만 음식만큼은 익숙해지지 않는다네요. 오빠 볶음밥 먹었나? 해주면 먹지. 남편 역시 마찬가지. 베트남 음식은 영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냄을 만들고 남은 소를 이용해 남편을 위한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아내. 와, 냄새 좋네. 맛있겠다. 뜨거워? 어, 맛있다. 아, 그래? 두 나라의 음식을 먹고 자라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은 가리는 것 없이 뭐든지 잘 먹습니다. 야, 그건 베트남 피도 오르고 한국 피도 오르는구나. 베트남과 한국의 요리가 공존하는 오늘의 저녁 식사. 이거는 소스에 냄 찍는 거, 냄 먹은 거요. 아내가 먼저 고향의 내음이 가득한 냄을 맛봅니다. 맛있다. 한번 먹어봐. 아, 이거 베트남 소스잖아. 괜찮아. 아, 베트남 소스 싫어하는데요, 이거. 이거는 마늘맛만. 어? 이게 맛있네. 응. 좋아. 이거 최고. 딱 맞는 거는요,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도 삼겹살은 잘 먹더라고요, 고기. 그 외에는 안 맞았어요. 그럼 식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한 밥상에 두 나라의 음식이 공존했죠. 우리 집사람은 베트남 음식을 해 먹고 나는 한국 음식을 해 먹었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두 사람이 지금의 평화를 찾기까지 사실 힘든 시간도 많았다는데요. 한 주일도 먹을래? 먹을 거? 처음에 왔는데 한국말은 잘 모르는 문화도 잘 모르는데 남편은 잘 도와주면 고마워. 시어머니 옛날에는 많이 사 오는데 남편분은 많이 도와줬어요. 1년 동안은 같이 저희 집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한국말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든 욕을 하든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귀가 트이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했다는 거죠. 자신 하나를 믿고 먼 타국당으로 시집을 온 아내. 그런 아내에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 주은 씨는 부모님의 집에서 나와 집시 생활을 택했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남편은 텐트는 좋아하는 거 그냥 따라가. 힘들어도 그냥 남편 어디 가는지 그냥 따라가요. 와이프가 오빠 나 이거 힘들다 여기 못 살겠다 이랬으면 못했죠.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생활력이 강하고 그리고 어디 가도 적응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아내가 있어 밤하늘의 보름달처럼 꽉 찬 고마움이 가득한 밤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족들이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사이 집시민이 가장 먼저 몸을 일으키는데요. 싸도를 선택하고 Davide vein meeteu. 저의 주일도 사이의 주행을 뜻하는 commissive respectively ses 금방ements 또한 거리 도착했습니다. 우린 마크 cultural отношens이 좀 fois 여기 자막 tãoman송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퇴근해야 돼서 시설물을 좀 바꾸고 있어요. 머리부터 감을래? 늦잠을 잔 아내는 고양이 세수만 한 채 출근 준비를 서두릅니다. 오랜 집시 생활 덕분인지 야외 생활이 익숙하다는 아내 새 아내의 화장까지 일사천리입니다. 엄마는 먹을 거야? 엄마는 먹을 거야? 진짜? 고마워?